고선영 아나운서 고선영 씨,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방정으로 하는 겁니다. 당신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. 안 그러면 당신은 동생 죽어요. 음악 하나 드릴까요? 2002년 7월 18일 작곡으로 틀었던 노래예요. 3 힘내요. 당신은 잘할 수 있어. 이 노래는 택시 프라이브의 주제곡입니다. 빨리 좀 생각해봐요, 매일. 예. 아이고. 고선영 씨, 이거 아니잖아. 이거 너까지 치러달라느냐.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멍청히 기다릴 수는 없어요. 내 방송이야. 내가 끝까지 진행할 거야. 그래서 전화해 주신 분 계신다. 안 될 시에 추가적인 살인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. 그렇게도 닦고를 시간 없을 텐데. 비켜. 비켜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이스크를 사고 시작해야지. 알았으면 톡톡톡. 넌 혼자 실컷해 INX. any